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해 극한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너를 밀어넣어란 말이야 다시 움직이라고 친구 여기서 포기하면 골로 가는 거야 쏟아지는 참을 이겨내며 쉬지 않고 모든 시즌을 클리어한다면 비로소 이 고통의 의미를 느끼게 될 거야 덕력 성장의 열매는 뿜어낸 코피가 씨앗이라는 걸 말이야 칡뿌리를 씹듯 정주형으로 치고 나가 571편의 HBO 미드 위에 우뚝 서면 너는 완벽하고 순도 높은 드라마 덕후가 되어 있을 거야 입덕은 쉬워도 십덕은 결국 누룩한 자의 것이야 동력은 피와 땀에 비례해 로드 오브 덕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